1, 2, 3, 어리댄스! 안녕하세요, 인지입니다. 일간스포츠 창간 50주년을 축하합니다. 일간스포츠가 9월 26일 창간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. 반생이 동안 대중료나 역사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데요.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간스포츠가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저희 인지가 응원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 인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인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